안녕하세요. 정부지원금챙기기의 강나학원 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호법을 통해서는 여성근로자들은 가정사와 자기 직장일을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당히 바쁘죠.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꽤 많습니다. 그리고 그 모성보호를 위한 일정한 지원금 제도도 있고요.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망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고용안정지원금의 일정으로서 출산유가기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호법을 통해서 모성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조치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일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성근로자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다가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죠. 그랬을 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에 이런저런 유급 내지는 지원금 제도가 있고요. 또 아이를 낳고 나서 출산휴가 이후에 1년간에 걸쳐서 육아휴직 또는 1년간에 걸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해서 종전에 이제 풀타임으로 40시간을 근무한다면 30시간 이내에서 좀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. 또 배우자 출산휴가 이건 많이 활용되고 있죠. 5일간에 걸쳐서 3일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요. 더 나아가서 난임치료휴가도 새로 생겼습니다. 난임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. 그래서 1일 유급으로 되어 있고요. 또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.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만 허용되다가 우리 민간기업에도 도입된 지가 몇 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 정착되어 가고 있죠.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 한나절 정도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을 하면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. 생리휴가도 역시 무급이긴 하지만 또 생리현상에 따라 일하기 어려운 여성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. 또 육아시간 보장, 시간의 근로 제한, 또 가족 돌봄 휴직 이런 등등의 조치들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성분들이나 또는 여성인 분을 누이로 두신 남성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두었다가 권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보자면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휴가 급여를 주죠. 휴가 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을 통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피보험 단위 기간이 적어도 180일, 약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으로서 휴가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내지는 12개월 이내에서 90일, 다태아 같은 경우는 120일까지 보장이 됩니다.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. 다태아의 경우, 즉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640만원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 활용하시면 좋겠고요. 육아휴직 장,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기,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고 해서 다들 아시기 때문에 자한이 찾아 먹고 있습니다. 요건은 마찬가지고요. 3개월, 최초 3개월까지는 80%, 150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80%를 주고요. 나머지 9개월은 40%를 주는데 75%는 매월 지급하다가 나머지 25%는 복직 이후 6개월 지나고 나서 왜냐하면 육아휴직 쓰고 나서 복직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진답니다. 그래서 복직 후에 직장 복귀를 촉진하고자 25%를 나중에 준다는 건데 그걸 포기하고 또 복직 안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율로 준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산, 육아기, 고용안정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크게 보시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 하나는 육아휴직을 관리하기 위한 간접 노무비로서 기업에게 주는 월 30만원, 연 360만원씩 주는 제도가 있고요. 물론 여기서 인센티브 형식의 1호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이거는 40만원씩, 480만원이 지원되기도 합니다.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돼서는 20만원씩 해서 연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. 또 육아기 출산, 육아를 간 사람을 대신해서 대체 인력을 뽑았을 때 대체 인력 지원금이라고 해서 월 60만원씩 연 720만원을 지원해 주는 형태의 세 가지 형태의 지원금 제도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은 출산,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.